안녕하세요 시계를 좋아하는 남자 가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가지고 온 브랜드 바로 오뎌마픽의 시계인데 가장 최근에 출시한 코드 1259 바이 오뎌마픽의 셀프 와인딩을 이렇게 빌려왔습니다. 이 모델은 2019년에 혜성처럼 등장을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오뎌마픽에는 로열 오크 모델의 이미지가 거의 99%를 차지할 정도로 다른 모델의 존재감이 없을 정도죠. 그래서 보통은 단점 아닌 단점 오뎌마픽에는 로열 오크 로열 오크가 오뎌마픽에 이런 이미지로 많이들 말하는 편입니다.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로열 오크 모델 말고는 다른 모델이 어떤 모델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뎌마픽에는 로열 오크 모델 원툴이다. 이 이미지를 돌파하고 싶었을 거고 간간이 하던 인터뷰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비추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려 6년 되게 엄청난 준비를 했죠. 준비를 해서 짜잔 하고 나타난 게 바로 이 코드 1259 바이 오뎌마픽의 컬렉션인데 먼저 모델명의 뜻을 보면 C는 도전, O는 소유, D는 모험, E는 진화 이렇게 4개의 알파벳하고 D에는 11시 59분으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자정 전에 기다림과 열망의 순간을 말하는 1159를 붙였습니다. 저도 처음에 듣고 오 생각보다 잘 지었는데? 고민을 정말 많이 하긴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 짓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이 모델은 셀프 와인딩으로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근데 보시면 기본 모델이라고 하기엔 정말 어마어마 무시해 보이죠. 보시면 다이얼은 썬버스트 피니시가 된 스모크 래커 퍼플 컬러로 되어 있고 케이스는 18K 핑크 골드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격도 당연히 4,919만원으로 정말 비싼 편인데 아마 이 가격을 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와 그 돈씨 그 돈이면 땡땡 안 좋은 말이죠. 하지만 이 모델을 샀다는 건 거의 두 가지로 이유가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마음에 들어서 두 번째로는 다른 목적 보통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솔직히 오뎌마 픽에서 시계 살게를 준다. 그럼 어떤 모델을 살 겁니까? 거의 100에 95%는 로열크 모델을 고르지 않을까 하는데 아니 그러면 커뮤니티나 중고장태의 원로는 이 수많은 코드 1159 모델은 뭔가요? 이 사람들은 좋아서 산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겠죠. 근데 여기에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겠지만 사고 싶은 모델을 사려면 이 코드 1159 모델을 먼저 사야 되는 그런 관행 아닌 관행이 있습니다. 이 코드 1159 모델을 사야 내가 사고 싶은 모델을 주는 아니면 기회를 주는 이거는 오뎌마 픽에 뿐만 아니라 모든 브랜드가 다 그래요. 물론 이 코드 1159 모델이 좋아서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확실한 건 대체적인 분위기가 다 그렇다. 딱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아주 X입니다. 그래도 요즘은 시계 시장이 조금 내려가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쉽게 살 수 있는 중고 시세도 많이 떨어졌죠. 자 그러면 이 코드 1159 모델 로열 그 모델처럼 인기를 얻지 못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시계 역사의 환핵을 그은 위대한 제라드 젠타의 첫 럭셔리 스포츠 시계이기 때문에 이 히스토리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어떤 시계를 만들든 이 그림자를 넘지는 못할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는 시선은 어떤가 성공인가 실패인가 제가 한번 천천히 보면서 느껴보니까 그냥 뚜렷한 목적이 없는 시계 근데 이 모델의 디테일을 좀 알고 나면 진짜 잘 만들긴 했습니다. 리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브랜드에서도 시도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굳이 결론을 내자면 모델화 피기 식으로 만든 바우하우스 디자인을 가진 시계 이 모델만 보고요. 근데 요즘 나오는 코드 1159 모델들 보시면 독립 시계 제작자 시계들처럼 하이 컴플레이케이션 기능들 다 때려넣어가지고 처음에 나왔던 그런 이미지가 조금 사라지긴 했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를 컨셉으로 잡고 만들었는지 자기들도 알지 않을까요? 그래도 확실한 건 약간 독립 시계 제작자들 시계 같다? 그런 느낌이 좀 저한테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디테일들을 한번 볼 건데 제가 어떤 부분에서 정말 잘 만들었다고 하는지 어떤 부분이 매력적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다이얼입니다. 다이얼은 보다시피 스모크 래커 퍼플 컬러로 정말 예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썬버스트 피니쉬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 다이얼을 하나 만드는데 50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정말 오묘하면서도 우아하게 느껴지는 그런 깊이감이 좀 느껴지고 제가 이 느낌을 영상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좀 찍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냥 그런 느낌이다. 실제로 보면 정말 예쁘다. 하지만 빨리 실증 날 수도 있다. 이런 점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서 래커 이너 베젤도 상당한 입체감을 줬습니다. 보시면 엄청나게 올라와 있죠. 빛에 따라서 원형으로 돌게 해놓았고 그러면서 인덱스하고 핸즈는 18K 핑크 골드 소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아라비아 숫자 인덱스를 자세히 보시면 커브드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빛에 따라서 위아래로 명암이 생기는 게 정말 예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파인덱스하고 핸즈도 약간 바우하우스 디자인 느낌이 나도록 가늘면서 길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또 여기서 끝이 아니라 둥글둥글한 쉐입으로 만들어 놓은 점이 특징입니다. 세컨드 핸드 끝에도 서클 디자인으로 나름 포인트도 집어 넣었고요. 사실 이 뜻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냥 예쁘긴 예뻐요. 데이트 테두리도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라운드 처리를 해놓았고 특히 브랜드 로고 다른 부분하고 다르게 24K 핑크 골드로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특수 갈바닉 공정으로 정밀하게 제작을 했다고 하고 이 다이얼에 있는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디테일이 정말 굉장히 뛰어나긴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또 휑하죠. 그 다음으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바로 이 커브드로 된 사파이어 크리스털 글라스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있으면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좀 특이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정면으로 보면 그냥 평범해 보입니다. 근데 측면에서 보면 여러 층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이 점이 신기하고 또 신기했습니다. 보시면 베젤하고 글라스가 똑같이 오목하게 커브드로 만들어 놓았는데 세로로 보면 안쪽으로 곡이 져있고 가로로는 곡을 크게 주지 않았습니다. 또 안쪽에도 하나 더 커브드 글라스를 더 넣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여러 층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계를 또 보는 재미를 주거든요. 장점으로는 어떤 각도에서 봐도 외국 없이 보인다. 이런 점이 있지만 반대로 이걸 보고 좀 어지러운데 이런 분들도 분명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케이스입니다. 사실 잘 모르고 보면 그냥 평범해 보이긴 한데 생각보다 굉장히 입체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먼저 미드 케이스는 로열 오크 DNA를 가져온 옥타곤 디자인으로 만들어 놓았고 이 위에는 러그와 일체형으로 된 베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케이스백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글라스 쉐입에 따라서 케이스도 똑같이 커브드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딱딱딱딱 맞는 점이 이런 부분에서 오뎌마픽의 정밀성이 느껴지는 얼마나 시간과 공을 들였는가. 이게 좀 많이 느껴지죠. 또 러그는 스켈레톤 디자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나 이 옥타곤 미드 케이스를 구경할 수 있게 해놓은 점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구조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방수가 30m로 정말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목적이 없는 시계 디자인은 뭔가 스포츠 시계로 나온 것 같긴 한데 또 방수가 안되는 걸 보면 스포츠 시계로 쓰기에는 또 애매하고 그렇다고 이 커다란 시계를 드레스 시계로도 사용하기에도 좀 그렇고 그 다음으로 제가 정말 아쉬웠던 점이 바로 전체적인 비율인데 케이스 크기 41mm, 러그 2러그 50mm 여기서 결정적으로 러그가 22mm입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러그가 조금 넓어져 버리면 시계가 은근히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여기에 아주 얇은 페젤이 들어가면서 제가 아까 말했던 다이어리 디테일은 정말 좋은데 뭔가 휑하다 이렇게 삼박자가 다 어우러지니까 생각보다 더 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제 손목 둘레 18cm에는 크게 문제가 안되긴 한데 그래도 뭔가 좀 아쉬운 느낌은 지울 수가 없다. 그냥 예쁜 시계로 본다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께가 10.7mm로 그렇게 또 두꺼운 편은 아닙니다. 근데 디자인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살 거면 크로노그래프 모델이 더 낫지 않나 아니면 돈이 좀 더 있다면 컴플리케이션 모델이나 차라리 좀 더 복잡해 보이는 디자인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모델을 착용하면서 좋았던 점이 이 블랙 러버 스트랩. 손목 자체를 딱 감싸도록 일자로 고정 아닌 고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손목을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물에 또 강하니까. 근데 또 시계는 물에 강하지 않고 참 이상하죠. 확실한 건 차연감은 정말 좀 괜찮았다. 다만 시계를 풀어놓았을 때 안 예쁘게 보인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또 스크루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랩 교차기가 조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최근 트렌드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서 왜 이렇게 했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뭐 이유가 있겠죠. 그래도 이 스크루 디자인 나름 디테일은 잘 살려놓았죠. 또 여기서 18K 핑크골드로 만들어진 이 핀버클. 다 좋은데 왜 기존의 로얄크 모델에서 사용하는 디자인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가. 저는 차라리 좀 더 클래식한 느낌으로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핀버클 자체는 정말 편하고 딱 잡아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착용감에서는 크게 나쁘다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전체적인 폴리싱인데 역시 로얄워크 모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한결같이 정말 잘 해놓았습니다. 디테일로 따진다면 이 코드 1659 모델이 더 잘한 느낌이 많이 들었고 크로운 디테일도 정말 단단함이 느껴질 정도로 폴리싱으로는 정말 깔 게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케이스백으로 보이는 무브먼트, 파워리저브 70시간을 가진 신형 칼리버 4302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형 무브먼트에 비해서 시원시원해 보이는 이 디자인들이 마음에 들었고 여전히 디테일이 뛰어난 22K 골드로터는 상당히 인상적이죠. 제가 이번에 이 모델을 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이 새로운 디자인을 한다는 자체가 정말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이엔드 브랜드도 이렇게 어려운데 매번 새로운 디자인을 쏟아내는 다양한 브랜드들은 얼마나 더 대단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 코드 1659 모델 어떻게 보시는가요?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 잘 모르겠다. 그래서 보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혹시나 이 코드 1659 모델을 다른 사람이 구입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니크하고 예쁜 모델을 빌려준 제 구독자이자 동생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그럼 오늘 리뷰는 끝!